검상을 받고 강주에서는 최고의 잘나가는 가수가 됐습니다. 첫 왔을 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손에 땀이 난다고 막 뒤에 앉아서 혼자서 주물거릴 때가 꺼질 것 같은데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은 땀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 김정진 가수가 됐습니다. 우리 남인수 가요제에 출전할 때는 회사의 직장인이었어요. 그런데 이 남인수 가요제에 출전해서 검상을 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던 분인데, 오늘 가수층도 찾아가셨고, 그죠? 너무나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, 남인수 선생님으로 강주에서 너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가수입니다. 금방 한번 보내주시고 앵골곡 한 곡 더 듣겠습니다. 작년에 제가 입상했던 노래입니다. 추억의 소야곡. 여러분 너무 유명한 노래죠? 아시는 분 다 같이 손 빽치면서 같이 불러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 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다리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내 나의 소식 천에 디디르며 행복을 피는 마음에 닿을 뿐오나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사람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에서 슬프다 아아아 아아 아멘